cctv 계속 돌려야되요? 뭐지? 뭐해야되는거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스트레인지 나이치라는 공포게임입니다 지금 이 화면 띄우자마 시청자분들께서 개무서운 팬티 30장 필요 두칠님 잘가세요 이런식으로 글을 써주시는데 좀 예 그런거에 겁먹지 않습니다 저는 뭐야 어? 왜 게임이 꺼져버리지? 자 다시 게임이 왜 꺼져버리죠? 다시 키면 되죠 뭐 이게 무슨 뜻이지? OK를 누르면 안되나봐 내가 OK 눌렀는데 여기서 NO, I CAN, NOW 이거 웨이스를 해야되나봐 저게 무슨 뜻인데? 몰래 눌러서 됐어요 시작됐다 음 이게 무슨 언어야? 20이라는거밖에 못 알아보겠네 아 푸틴님께서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야 오 오오 스트레인지 나이츠 컨티뉴 뉴게임 옵션 자 일단 옵션에서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되있네? 알았어 잘 여러분 게임소리랑 제 목소리 적당한가요? 자 그럼 뉴게임 이건 뭐지?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이 초우스꺼 뭐야 아 별거 없네 그냥 서.. 소개 같은거네 뉴게임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게임소리가 커도 여러분 비명 지르면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돼있어 어쩔 수 없어 게임소리 그냥 크게 해 게임소리가 좀 커야돼 원래 게임소리가 좀 커야돼 원래 오오 그래픽 봐 해장.. 오 CCTV 뭐야 시작부터 무슨 방 안에 CCTV가 있어 오 확대도 되네 오? 이 책상 PT 아니야 PT? PT랑 비슷하네 굉장히 고2 모니터링 룸 모니터링하는 방으로 가래 문은 어떻게 열어? 뭐야? 뭐지? 문 어떻게 열어요? 이 밑에 화면 이거 뭐지? 그래픽이 아임스퀘어드랑 비슷한거 같다고? 뭐 말도 안되는 소리 아임스퀘어 저는 아임스퀘어드 모르시는데? 알못 아냐 알못? 아임스퀘어드는 그냥 점으로 돼있잖아 이거 뭐야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불키는 곳 없나? 아 문을 여는 법을 모르니까 문 키는 여는 키가 뭐야? 이거 문 여는 키가 뭐죠? 밑에 마우스만 뜨고 문 여는 방법이 없네 그니까 모니터링 룸으로 가라고는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알아서 열리는건가? 브래그? 봐봐 뭐지? 어? 문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아니 조작 그지같이 해놨어 어? 아 조작이 왜이래? 어디 문 열린거야? 어? 문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분명히 아아 와 극혐 여러분 와 휠클릭이야 클릭 휠클릭 어 뭐야 아웃라스트야? 휠클릭 와 극혐이다 이거 뭐지? 으아악 깜찌야 아 깜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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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전화벨수로 개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뭐라고 하는거지? cct방에서 뭔가 해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아 내가 2번을 이렇게 누르면 될 수 있겠고 1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어 cct에 보네 아 이 게임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진짜 난리치네 다 막 무섭다고 그렇게 무서워? 아 왜그래 겁주지마 여러분 안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겁주고 있어 뭐하는거 뭐하래 여러분 뭐하래 방금 뭐하라고 얘가 나 지시 내린거 같은데 말길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 좀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전세계사람들이 그냥 다같이 한국말 썼으면 좋겠다 아 너무 이기적인가 근데 그 와중에 TV는 개좋네요 아 아 7시까지 버틸이라는거야 그럼 밖에 왜 돌아다녀 여기 그냥 짜져있으면 되는거 아냐 7시까지 시계는 어디서요 저 안에 있나 시계 볼 수 있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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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소리야 아 뭐야 배쓰룸? 알림을 끌어가자 방에 울리는건가 지금 알림이? 이쪽에 있나 여기 아닌거 같고 현관문 근처 여기 문 잠겨있어요 뛰는키 없어? 뭐야 시프트키 이거 뭐지? 아 뭐 나올거 같애 자 아직까지 뭐 하나도 안나오니까 별로 안무섭네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무섭다고 하신대 여러분들 다 쫄보 아니에요? 뭐 없는데? 여기도 열어봐 여기 뭐있나 여기 없네 그럼 딴데가서 여긴가? 여기도 자차있고 어 뭐야 어 아무것도 안보여 불 어떻게 켜? 불 못 켜나? 어 문 내 닫혀 문 내 닫혀 어? 화장실 불이 안보여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화장실은 아닌거 같고 뭘까? 이 소리는 그 모니터링방에서 울리는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지? 어 벌레 재수없다 저거 벽에 뭐가 있다고요? 아 그래? 벽에 뭐가 있었어? 어디? 아 내가 못봤어? 어 왜 못봤지?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이거 환풍기? 아 뭐야 이거야? 아 이거 환풍기 환풍기인줄 알았어 니얼 더 프론트 도얼 프론트 도얼 프론트 도얼이 뭐지? 앞문 근처 그리고 화장실 주변 복도 앞문 근처 앞문 근처가 어디지? 이쪽 방향인가? 현관문이 어디있을까요 여러분? 이쪽에 있어 여기 있을거 같은데 반대쪽인가? 화장실 앞에 있는게 현관문인가? 아니 애초에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 현관문 근처 어 뭐야 문 열렸어 여기에 뭐 있을거 같은데? 소리가 여기 근처에서 들리는데 희한하네 희한하네 복도에 거실같이 큰 방이 있어요 그래? 아 여긴가? 여기 안열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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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좋았어 찾았고 자 이제 그러면 모니터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러 가보자 모니터 아 벌레 진짜 벌레부터 잡자 저거 진짜 듣기 싫다 뭐야 모니터 왜 안 꺼져 이거 왜 안 꺼지지? 아 듣기 싫어 왜 안 꺼져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했는데도 안 꺼지네요 저거 어떻게 끄죠 여러분? 저거 어떻게 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게 지금 내가 목표를 다 찾긴 찾았는데 꺼지지가 않네 게임 아 그 저게 희한하네 어 뭐야! 손 생겼다 손 생겼다 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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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버그였네 버그였어 버그였어 어 벌레 진짜 싫다 야 문 닫아 재수없어 뭐 나올거 같애 이제 CCTV를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별거 없네 어 뭐야 뭐야 이벤트 영상 갑자기 뭐지? 자 의자에 앉은거 같습니다 야 밑에 자막 계속 떠있는거 아니겠지? 버그 걸려서 어 됐다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무슨경우야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 이 알림을 계속 끄는건가? 별거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돌아다니다 또 찾아보면 꺼지 문인 알람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재수없는 소리 하고있어 아닙니다 그런거 야야야야야야야 불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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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꺼져 어우 재수없어 아니 손자국이 계속 느는데? 여기 한개도 늘었는데요 여러분? 아우 하나씩 아예 안보인다 끄고 이제 CCTV로 가는건가? 가자 아 뭐 나올거 같은데 어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나와서 별로 안무서워요 자 CCTV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의자 원래 이렇게 있었나?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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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장실 아니 베스룸 뭐지? 그냥 의자 앉을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게임 목표가 뭘까?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어 뭐야 이게 무거워무소 여러분 건만주고있어 개같은거 하나도 안 무섭구만 어? 아무것도 안나오네 야 귀 아무것도 안나오네 귀신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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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다녀 그냥 가봐 의자 생긴곳에 가보자 의자 생긴곳이 여긴가? 어디야 의자 생긴곳이 어 전화왔다 전화왔다 어 전화 왜있으니까 제일 무서워 뭐야? 전화 끊어놨어? 아니 개같은거 한번 올릴거면 전화 왜 했어 잘못 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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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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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가 웃었잖아 그치그치 누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손자국이 있던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왜 불이 깜빡거리지? 아 불안한데 숟다 아야야야.. 어 전화 또와! 전화 또와! 아 정신사나워 진짜! 어 전화 또 꺼왔어 아 장난전화 걸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뭐지? 아니 진짜 이 여자 정체가 뭘까요 어 어 무서워 이게 뭐야 화면 왜이래 오 쉿 여기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한번 여러분 4번 5번으로 안 넘어가죠 cctv가 여러분 어 화면 멈췄어 카메라 안 넘어가죠 어 개같은거 아아아아아아 아 전화 진짜 개가 아니 기다려야되나 전화 올 때까지 어 아니다 어 뭔소리야 좀 좀 가까워지는거 같은데 음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 화면 멈쾄다 으아하아 으아하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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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소리 진짜 개무서워 소리 진짜 뭐야 아니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문 열어보라고 아냐아 말도 안내소리야 문을 왜 열어 문을 자살하라고 시키고 있어 뭐지 카메라 또 안넘어가지고 아 나가야되나보다 나가야되나보다 나가봐 나가면 또 전화배 울리는거 아니야 어 이거 어딨다 어 라디오다 라디오 라디오 소리 오이쉿 아 뭐소리야 방금 뭐있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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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암 안보여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 저글러가 저글러가 아무것도 안보여 으이씨 뭐야 아 떨뻔 아 제발 진짜 여기 뚫고 있을 것 같다 이거 뭐지? 왜 안 눌러도 된거? 어 화장실 불 켜졌어요 여러분 와아아아악 오이씨 오이씨 어 들어가야되 여기? 어 여기 들어가야되? 오오오오오 여러분 나 쳐다봐 나 쳐다봐 나 쳐다봐 나 쳐다봐 우와 개무서워 아 소름돋아 아 소름돋아 근데 근데 계속 어 뭐야 어 빨리 나가자 재수없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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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돋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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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뜬금없이 뭐야아 개뜬금없이 나오잖아 너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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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내세포 방금전에 한번 어 한 오십마리 오십만마리 죽은거 같애 내세포 아 어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데 게임이 으아악 으아악 아 확대 안해도 바꿔지네 아 확대 안해도 바꿔지네 아 확대 안해도 바꿔지네요 으아악 으아악 아 깜짝이야 아 무서워 아 벌레소리 아 벌레 저거 진짜 개신가 쓰인다 아 파리채로 벌레 잡고싶다 저 벌레 진짜 개신가 쓰인다 저게 제일 듣기 싫다 흠 그럼 뭐 카메라만 보고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요? 와 여기 오나 설마 계신이 아니면 보이나 카메라에 으아악 여기 오나 설마 계신이 아무것도 안잡혀 아니 옆뒤 막 이런 얘기 하지마 소름 돋으니까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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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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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뭔소리야 아 아 뭐 나올거 같애 진짜 아잇잘못했어요 진짜 아 진짜 뭐 나올거 같애 아 아 어어 개무서워 진짜 아핰핰 아 아 개성해 아야 개무서워 진짜로 아 장난하나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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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있다 x3 어 뭐있다 x5 뭐있다 x2 어떻게 뭐있다 화면 돌리면 안되나? 어 야 점점 가까워지는 거같은 아닌가 움직이는건가 저기 가만히 저러서 서있는데 가만히 저러고 서있어 어 없어졌어 설마 이거 왔어? 안 왔지 아직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잠깐만 아 진짜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진짜 게임 진짜 오랜만에 사랑의 배터리 몰라야겠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 갖다 냈나봐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게 당신만이 전부에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나 사랑 너도 없는 나 사랑 당신은 짱이랍니다 갔나 갔나? 이제 안 오가? 화면은 안 잡히는데? 아 어디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좋다 아 잠깐만 문 안 닫아쳐져 여러분 나도 문 닫고 싶지 여기 못 움직인다니까 이 자리에서 어 2번 탄 왜 여기서 못 움직여 아 아 진짜 왜 아니 여러분 3번이야 벌싹한 2번이었다가 지금 3번이고 아 뭐고 하자 가까워지는데 아 아 개같은거 되게 흠집하게 생겼다 1번 2번 3번은 아 1번 1번은 나오고 2번 3번은 안 나와 카메라가 아 쟤가 왔던 곳은 카메라가 안 나오네 지금 벌써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났네 여러분 곧 있으면 올 것 같은데 또 아 아 아 뭐 어떻게 깨야 되 쟤 피하는 방법 없어요? 아니 왜 돈 내고 무서워해야돼 개같은 게임 진짜 아니 아 아 맨날 고북 게임하면서 싹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래 아니 무서워서 방송에서 싹내는 거 봐줘요 아니 진짜 와 왜 저렇게 간만보고 안 오냐고 그냥 와 개같은거 오라고 일로 오 안 와 아 지금 4,5번 3,4 누가 좋고 5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밖에 안 남았어 다른 방에도 있나? 어 안 나와 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도 많이 보여서 이제 너무 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질렸어요 이제 안 무서워 이제 네 빨리 와 짜는다니까 붙어 나랑 끌지 말고 오세요 빨리 방송불량 챙기지지 마시고 제가 5번 화면 밖에 하나밖에 안 보이겠지 이제? 다 나왔으니까 1,2,3,4하고 다 나 아 1,2,3,4 다 나왔으니까 이제 5번에 계속 대기타고 있으면 되겠다 대기타고 있겠습니다 이제 아 아니 왠지 여기 뒤에서 막 나오고 오오오오오 왠지 그럴 거 같애 진짜로 아아악 아 이런 줄 알았어 이런 줄 알았어 개같애고 이런 줄 알았어 진짜 아 뒤에 있을 거 같은데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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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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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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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뭐지? 어 꺼졌는데 다음날 됐어 아니 apart 아니 아니 도청 이제 ㅅ 아니 아 어то 아 이건 게임이야 또 실화 어 이건 게임이다 이건 실화가 아니다 이건 게임이야 이건 실화가아니야 어 이건 실화이야 이건 실화야 아 시... 이건 시... 아 정신... 정신... 정신차려 이건 실화가 아니야 이건 실화가 아니야 이건 게임이야 어 게임이야 카메라 또 못 움직이지 아 또 못 움직이네 아 카메라에서 또 괴롭힐려나 음... 게임 진짜 무섭게 잘 만들었네요 이게 게임 오버는 없고 그냥 무서운 거 구경시켜주는 게임인 것 같아 약간 좀 에버랜드 유령이집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딱 저한테 맞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 오버 있으면 여러분들 답답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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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아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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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왜 안 움직여지지 아니 뭐야, 여보세요? 화면 멈췄는데? 화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뭐야 이것 또 왜이래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놀래킬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여기서 또 어떻게 놀래킬려고 아 진짜 잘못했어 제작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잘못했어요 진짜 그만 놀래켜 어 벽에 장식 어 그러게 아까 그 캐릭터 된거 아니야? 뭐야 아니 아까 그거 된거 아니야 나? 제가 아까 소름 돋았다고 한 그거 된거 아니에요? 어 뭐야 쉣 뭐지? 뭐에요? 이거 웃긴데 좀? 페이스 예에 여러분 저 부금술사 다시 전직하려고 bgm 오늘 아침에 많이 모았어요 어 근데 점점 올라가는데? 아침에 e어어엉 뭐야 그냥 영상 관찰하는 거 같애 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의자 지원자 한번 쇼하다가 지금 일단 다시 제자리로 가고 왠지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또 어떻게 놀래 분명 어떻게 놀래킨다 진짜 이건 이건 여러분 공포게임이 아니라 공포게임이랑 싸우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놀래키는지 예상하고 놀라지 맙시다 우리 당하지 말자 진짜 이번에는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뭐가 튀어나오거나 어 아니야 뭐야 뭐야 F 플래시 라이트 아 이거 불 켜면 뭐다 자 이번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사 여러분 이번에는 움직일 수 있어 자 나가자 아까 그 의자가 어딨지 CCTV 방향력이 이쪽이었나 아 무서워 아 후레시되니까 갑자기 무섭다 아아아앙 이 눈을 보면 안 되는건가 어 뭐지 oh shi 이게 뭐야 서른도 나 진짜 싫어